뜨거워 정승현이 제일 먼저 참여했네 정승현이 잘하는데 댓글 좀 제외하고 있다 여기는 구스토반점입니다 여기는 구스토반점이고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건 깐풍기 제일 맛있어요 깐풍기 제일 맛있고 내일 구스토반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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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랜드 오픈 맞죠? 내일 정식 오픈입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나 서울 살면 거기 걷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 구스토반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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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찾아주세요 맞아요 볼이 빨개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니까 800에 보다 구스터반점 소리 더 많이 해 여기서 지금 제 친구가 그 뭐냐 800에 여기서 한 열 번 틀어줬어요 누네 초점이 없잖아요 귀여워 저 누네 초점이 있어요 잘 먹어요 여긴 초점입니다 안녕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BERSEN K EK temέρ 没 useless 나는 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